그 다음에 쭉 하고 밀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수축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 모양 만들면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아무 무게가 없어서 좀 가벼워 가지고 10kg만 달게요 앉아 계십시오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선보기 틀었네? 아 더우신가요? 틀겠습니다 아니야 농담이야 포니션 배꼽이 정도? 네 딱 좋아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각 그렇지 팔꿈치가 뒤로 안 빠지게 그렇지 내려왔을 때 스미스 머신에서 하든 바벨로 하든 어쨌든 뭘 하든 이렇게 이 모양이나 이게 이렇게 어깨가 동그랗게 솟아오르는 모양을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 하나 둘 한번 끝까지 잘 밀어 볼게요 끝까지 쭉 마지막 끝까지 밀었을 때 정도까지 수축 어 왔어 왔어 그 느낌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한마디에 이해하신다는 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초보분들은 끝까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하고 텐션 풀리고 하나 하고 텐션 풀려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10개를 하시면 1부터 10까지 텐션이 계속 유지가 돼요 한 세트 간에 텐션이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 하고 끊고 하나 하고 끊고 계속 수축을 한다고 해서 꽉 짜내려고만 하면 끊기는 현상이 있으니까 초보분들은 그러지 말고 테크닉적으로 익숙하시거나 어느 정도 숙련도가 높은 사람만 네 중상극장 그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은 리듬이에요 마지막 한 번 해볼게요 와서 거울로 내 모습을 봤을 때 지금처럼 광배근 대원근 앞으로 이렇게 탁 펼쳐서 보여지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삼각산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때 후면 삼각근 긴장이 없으면 회전근계 긴장이 없으면 이게 안 나옵니다 고 하나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편 때 오우 셋 절코 프레스가 전면 삼각근만 쓰는 운동이 아닙니다 측면 삼각근을 완전히 수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스 일곱 네 견갑을 양옆으로 펼치듯이 밀어볼게요 대각선으로 펼쳐놓는다는 느낌으로 밀어볼게요 쭉 아잇 두 개 하나 라스트 바깥 회전 유지 예 좋았습니다 오우 괜찮았죠? 오우 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어깨를 이렇게 딱 바깥으로 펼쳐서 부풀리는 그 감각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잘 안 사용하신 거죠 그 감각을 이거? 딱 그 감각을 많이 살려서 운동 자체도 그냥 이 감각대로 그러니까 이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 네 이게 하체로 비유하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하체도 워낙에 하체 사도가 되게 좋으신 내추럴 바디빌더 가운데 또 굉장히 좋은 사도를 자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 만드시려고 썼던 테크닉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제가 뭐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흔히 말하는 보디빌딩에서의 라인업 그 자세에서 그치 외측관근 이렇게 펼친 자세를 텐션을 유지하시면서 아마 스쿼트라든가 레그프레스라든가 다리 운동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거랑 똑같이 어깨도 라인업 같은 그 텐션을 유지한 채로 운동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난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근데 이게 또 레이즈랑은 또 얘기가 조금 달라요 프레스기 때문에 또 그 테크닉을 추천을 합니다 아까 바벨은 이 얼굴 앞에서 머리 앞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덤벨은 옆에서 해도 된다는 게 이점이 있죠? 대신에 뒤로 빠지지 않을 정도라면 팔꿈치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관절 지금 보시면 경추보다 어깨 관절이 앞에 있어요 그쵸? 거기 있어야 됩니다 팔꿈치도 덤벨과 팔꿈치가 그렇죠 딱 거기죠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네 아우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네 미시면 됩니다 하나 네 둘 내려올 때 마찬가지로 좀 멀리 그리고 팔을 귀에다가 붙일 듯이 미셔도 돼요 네 역시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짝 앉으셨는데 벤치에 따라서 또는 무게에 따라서 너무 바짝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인클라인 벤치마냥 누우실 필요는 없는데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바짝 앉고 하면은 이렇게 팔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나 버리니까 좀 좋지 않죠 음 가동성이 나오시면 상관없고 가동성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살짝 이렇게 빠져서 해도 됩니다 그럼 뒤로 좀 더 눕게 되겠죠 음 그러면 요거밖에 팔이 안 올라오는 분들은 그대로 이제 수직으로 지면으로 수직으로 밀 수가 있습니다 음 조금 아쉬움이 있겠죠 물론 그런 분들의 경우에서 프레스를 하면 전면 삼각근 운동이라고 못을 박아버리게 되는 이유가 음 가동성이 안 나오니까 전면밖에 쓰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가동성이 좋고 상완 리듬을 여기 측면에서 가운데로 모으는 식으로 리듬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앞에 전인된 상태에서 광배근이 늘어나면서 팔을 쭉 하고 올린다는 느낌으로 리듬으로 가져가시면 측면 삼각근이 더 많이 개입되고 전면 삼각근 운동이라고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전면 측면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물론 덤벨을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진 않고요 여기서 똑같이 이 모양 만들면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거울이 지금 보이면 여기 동산에 이미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후면 삼각근 긴장까지 갖춰 네 그렇죠 내려오면서 여기가 텐션이 걸립니다 좋습니다 셋 넷 여섯 여섯 여덟 가슴이 워낙 좋으셔서 가슴도 많이 쓰이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안 쓰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만 네 보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중간 광고 장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랭킹닷컴 멤버서더답게 항상 랭킹닷컴에 좋은 제품이나 이벤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죠 이번에도 너무 좋은 이벤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닭가슴살은 매달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 랭킹닷컴 이용하실 때는 무조건 이벤트 기간에 최대 많이 사시는 게 제가 이득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번에는 무려 닭가슴살 왕의 귀환 왕의 귀환 이벤트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끝판왕 패키지 쿠폰과 먹신먹왕 쿠폰이 되겠습니다 끝판왕 패키지 전용 쿠폰 같은 경우는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해 드리는 패키지 쿠폰입니다 그리고 먹신먹왕 머슬킹 쿠폰 같은 경우는 3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마찬가지로 5천원 할인 쿠폰을 증정해 드리는 쿠폰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발급 후 하루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 프로모션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발급 받으시고 바로 할인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이벤트는 9월 3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한번 링크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할인 받으셔서 꼭 이득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벤트 기간에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말씀드렸죠 외우세요 물론 상시 당연히 이용하실 테지만 이벤트 할 때는 안 사면 손해다 이렇게 중간 랭킹닷컴 광고 마쳤고요 항상 중간에 이렇게 광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처지잖아요 이렇게 처지지 않게 상방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쭉 뽑아주세요 그러면 견갑을 견갑이 뒤에서 보면 이렇게 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상태에서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그러면 바깥으로 쭉 하고 펼쳐집니다 이겁니다 이 셋업을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면서 저는 내 회전을 살짝 쓰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괴적이 옆에서 보시면 대부분이 들면서 이리로 빠져요 옆으로 이리로 빼지 말고 왜냐면 이리로 가는 거는 저항이 없잖아요 사실 중력 저항이 없고 텐션이 저항에 걸리질 않아요 다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은 나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컬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항이 들어가서 유의미한데 이 상태에서 이 힘을 준다고 해서 내가 이게 근비대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여기 저항은 없으니까 이 구간이 저항이 그것처럼 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이드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예 이렇게 여기서 할 거 아니면 앞에서 둔 채로 팔꿈치가 몸통 뒤쪽으로 가지 않게 전인된 상태를 살짝 유지하셔야 돼요 그 각도는 개개인마다 좀 달라요 견갑의 각도가 조금씩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살짝 숙여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숙이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사실 숙이면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저는 부담이 되더라도 숙이는 게 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살짝 숙인 상태에서 고관절 둔근 잘 써주고 코어까지 이 상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아까 말한 여기를 회전의 축으로 둬서 안쪽으로 토크를 주세요 안쪽으로 토크를 주면 상완골은 바깥으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됩니다 골두가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힘이 나가게 돼요 토크를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쭉 하고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수축을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깨가 동그랗게 산이 만들어지죠 수축을 못하면 여기가 긴장이 들어가니까 그 산이 덜 나오고 텐션도 삼각근으로 안 갈 겁니다 앞으로 안 가도 되겠다 대신에 자스톡 팔꿈치를 들어야 되잖아요 팔꿈치가 들어 볼게요 자 오케이 거울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만 사진 내려볼게요 여기는 낮추면서 그렇죠 얘는 낮추고 아아 네 맞아요 얘는 낮추고 얘 상완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그렇지 둘 그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아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해준 대로 승모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네 어깨뽕이 죽어버려요 아니요 죽어도 돼요 그거는 처음에만 감각만 살짝 줄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스톱 그러면 지금 보면 상완골이 약간 전방으로 이렇게 활주가 돼 버려요 활주 되지 않게 중립을 맞춰 놓고 와야 돼요 그러면 광배보다 삼두가 살짝 앞에 있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빼세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얘를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얘가 오케이 자 그 느낌 찾으셨죠? 자 그 느낌 한 번만 주면 돼요 그 다음 유지 안 하셔도 되고 한 번만 주고 그대로 쭉 하고 양옆으로 쭉 밀어내세요 대각선 15도로 팔꿈치가 지금 팔꿈치가 이렇게 가야 돼 여기서 여기서 우와 여기서 이렇게 오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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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일단 그만 팔꿈치를 내가 이렇게 묶어놨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100% 잘못하고 있는 보통 이게 안 되시면 이렇게 되거나 여기가 불편해서 여기까지 못 올리거든요 팔꿈치를 이만큼 올릴 줄 알아야 돼 이만큼 근데 이렇게 올리라 그러면 팔이 이렇게 돼 이렇게 되거나 막 여기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대로 팔꿈치 밑에 팔이 없다고 치고 이만큼 올라올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다 가동 보면 이 180도에서 더 90도에서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약간 110도 정도였나 제가 정확한 각도는 까먹었는데 네 이만큼의 가동성을 가져요 거기까지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죠 물론 레이저까지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만 오셔도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약간 느낌이 내가 느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힙스러스트 하는 느낌이네요 힙스러스트 아 그렇죠 그러면 막 엉덩이 막 불타오르는 긴장이 지지되고 계속 어차피 근육 성질이 사실 조금씩은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특성이 부위마다 좀 다르다고 보잖아요 삼각근이라는 근육의 특성은 조금 더 그 자세를 유지하고 버티고 그죠? 이러는 성질에 좀 더 가까우니까 최대한 많이 힘들게 지치게 만들어서 회복하는 시간을 많이 안 주고 약간 이렇게 건드려 주는 게 좋다 이거죠 좋습니다 이거 좀 무거워졌습니다 유지되면은 똑같이 하셔도 되고 틀리면은 아까 말했듯이 약간 업라이트로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 오 둘 그렇죠 오우 이거예요 아까처럼 이제 옆으로 이렇게 휙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들어주는 거 그렇죠 들어주는 거 오우 예 예 오우 그렇죠 높이 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자 세 개 하나 둘 셋 굿 좋습니다 이게 하다보면 잘 되는 거의 증거가 살짝 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갈 거 같은 느낌이 나면 좋아 그게 잘 된 거야 오우 좋아 좋아 내가 했던 내가 분산을 많이 시키면서 했던 거 같아 어깨 특히 어깨를 예 이렇게 치는 것만 교정하시면 지금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오우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이거야 이거 잡아놓고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리듬을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내려왔을 때 이미 올라갈 준비를 하시고 어? 지금 지금 이 느낌 이 리듬 네 올라왔을 때도 이미 내려갈 준비도 있어야 되고 다 내려오기 전에 이미 올라가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면서 네 그렇죠 각각 동작이 끝이 가기 전에 다음 동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텐션을 계속 세 개 하나 둘 셋 아우 좋습니다 와 자 이렇게 어깨 운동 한번 맞춰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나름 열심히 운동도 했고 굴역도 있고 했는데 확실히 정확하게 어깨에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배울 게 많이 있었다 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운동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자극 김효중 선수의 어깨를 볼 때마다 저를 5%만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형님이다 보니까 같이 운동을 하면서 하면은 전달을 제대로 못 할까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운동 설명하는데 제가 운동을 안 하는 영상일 것 같아요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렇게 마쳤고요 여러분들 김효중 선수의 또 업그레이드된 내년 모습 기대해주시고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유익한 운동 팁들 많이 얻으셨다면 또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말아 주시고 구독도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제발 좀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치비의 김승현 김효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